오늘 인증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추운 날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모두 감사를 드려오며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화 퍼포먼스 권순창 노래하는 화가님께서 조금 이따 저희 30분 후쯤 끝날 때쯤 우리 지금부터 그림 그림을 가지고 경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거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저희는 또 축하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악을 갖다가 성악과 백혜린 씨가 나오셔서 노래를 해주시겠는데요. 평범한 집으로서 또 하나의 도전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꼭 하고 싶었던 성악을 늦게나마 아이들을 키워놓고 꿈을 이루고 있는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어요. 자 성악과 백혜린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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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